마이 히어로 스텝 설명하겠습니다. 섹션 1 오른쪽으로 나이트 클럽 베이직 스텝 오른발 사이드, 왼발 백, 리커버, 왼발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락 리커버, 사이드, 왼발 크로스 락 왼쪽으로 4분의 1톤 돌아서 오른발 백 4분의 1톤 돌아서 왼발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스텝, 왼쪽으로 4분의 1톤 돌아서 왼발 포워드, 오른발 스윕 셋이 방향 섹션 1 카운트 1, 2, 3, 4, 5, 6, 7, 8, 1 섹션 2 왼쪽으로 8분의 1톤 돌아서 1시 반 방향 보면서 오른발 전진 왼발 전진, 오른발 포워드 락, 리커버, 백, 왼발 백락, 리커버 오른쪽으로 8분의 1톤 돌아서 왼발 사이드 락, 리커버 크로스 섹션 2 카운트 2, 3, 4, 5, 6, 7, 8, N 섹션 3 다이아몬드 오른발 사이드, 대각선 8분의 1톤 돌아서 한시 반 방향 왼발 백, 오른발 백 8분의 1톤 돌아서 왼발 사이드 8분의 1톤 돌아서 왼쪽으로 돌아서 오른발 전진, 왼발 전진 8분의 1톤 왼쪽으로 돌아서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버 크로스 오른쪽으로 4분의 1톤 돌아서 왼발 백, 열두시, 오른발 백, 왼발부터 코스터 스텝, 왼발 백, 투게더, 왼발 포워드 하면서 오른발 스윕 섹션 3 카운트 1, 2, 3, 4, 5, 6, 7, N, A, N, 1 섹션 4 오른발 전진하면서 왼발 스윕 왼발 전진하면서 오른발 스윕 재즈 박스, 오른발 크로스, 오른쪽으로 4분의 1톤 돌아서 왼발 백,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크로스 락, 리커버, 사이드, 왼발 무릎 밴딩 섹션 4 카운트 1, 1, 섹션 4 카운트 2, 3, 4, 5, 6, 7, 8 1, 2, 3, 4, 5, 6, 7, N, A, N, 1 1, 섹션 2, 2, 3, 4, 5, 6, 7, N, A, N, 섹션 3, 1, 2, 3, 4, 5, 6, N, 7, N, A, N, 1 1, 섹션 4, 2, 3, 4, N,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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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nd 3, 4 and 5, 6, 7, 8 and 1, 2 and 3, 4 and 5, 6 and 7 and 8 and 1, 2, 3, 4 and 5, 6 and 7, 8. 세 번째 월과 다섯 번째 월에서 태그 있습니다. 태그는 나이트 클럽 베이직 오른쪽으로 1, 2 and 왼쪽 3, 4 and. 여섯 번째 월 16 카운트 이후 리스타트가 있습니다.